저는 지금 아스트로넛 무대 준비를 위해 저희 피독 PD님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라이브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멋있는 장비들 이거 다 저희 메인 프로듀서인 피독 PD님의 귀중한 장비들입니다 저희 PD님 계신데 어떻게 인사라도 한번 와주시죠 록진아 파이팅 네 여러분 7월에는 또 아미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진짜 너무 보고 싶은데 사실 이거 찍고 있을 때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지만 7월쯤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보고 싶겠죠? 진짜 너무 그립고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상 켰으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마이크도 있으니까 뭐 연습을 하고 있는 걸 딱 들려주자면 지금 연습을 하... 이거를 저도 이거를 아마 풀릴 때마다 보고 있을 테지만 이거를 보고 있으면 진짜 공연을 너무나도 하고 싶겠죠 여러분 제가 저 콘서트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10월 콘서트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... 공연이 너무나 그리울 것 같습니다 공연이 너무나... 제가 이거를 보고 있을 때쯤이면 공연이 너무나 그리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번 달도 파이팅 하시고 그러면 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얼굴 잊지 마십시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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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